부교제는 아직 수업 안들어갔지 We only too many to play, but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첫 문장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래 뭘 왜 전화해? 수업 왜 안오냐고 전화했지 7시 10분 뭐 30분이야 10분 7시 10분 원래 30분이었구나 맞다 이제 7시 10분쯤 시작하자 너희들 보니까 5시쯤이면 집에 오잖아 그치 그래 7시 10분쯤 시작해 오케이 원래 30분이었구나